러시아 K무기의 보이되다. K무장 핀란드 31번째 나토 가입. 러시아 발트한데 완전 고립.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국제정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가입 신청을 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던 이번 달 사이 나토 창설 74주년에 맞춰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선택하였는데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으로 돌아서 러시아 발트함대가 완전 포위당하는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그것도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의 K무기들이 대거 도입 중이라서 러시아 주변이 K무기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핀란드의 국토는 한반도 전체의 약 1.5배에 달하며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동쪽 전부를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데 그 국경선의 길이가 1300km에 달하며 이는 나토 회원국들과 맞대고 있던 기존 국경선 길이와 같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나토와 2600km의 국경선을 맞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경방어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서방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중 강력한 지상무기로 꼽히는 K무기로 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무기로 무장된 국가들이 러시아의 남쪽, 서쪽, 북쪽을 애워싸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21년 10문을 추가하고 다시 2022년 38문을 추가해 총 9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합니다. 바로 옆에 노르웨이는 24문의 K9을 도입하고 추가 4문을 도입 중이고 에스토니아도 12문의 추가 24문의 K9을 도입 중이며 폴란드는 무려 1000대의 K2 전차와 648문의 K9, 그리고 288문의 천무다 현장과 48대의 FAO-10 경전투 공격기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루마니아는 현재 K9 54문의 발주를 위한 예산 승인에 들어갔으며 폴란드와 같이 주력 무기를 K무기로 무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K2 전차 500대와 레드백 장갑차, 천무다 현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러시아로 폭우를 겨냥한 K무기 장비 대수가 2500여 대 이상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의 대규모 탄약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추가 무기 수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슬로바키아, 체코 등 여러 국가가 접촉 중에 있으므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미워해서도 아닌데 수요처를 찾아서 수출하다 보니 상황이 1이 되었습니다. 혹 러시아 국민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이 호감도 1위 국가로 러시아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6.25 침략전쟁의 배후이며 오늘날 북한 공산주의의 대부였던 소련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개방된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국토를 유린하는 침략전쟁으로 이를 규탄하는 것이며 현 러시아 푸틴 정권이 즉시 전쟁을 멈추고 철수하길 바랄 뿐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나서서 저 못된 푸틴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진영에 합류해 유럽과 세계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 국경에 K2 전차가 배치됐었을 때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탱크가 러시아 국경에 깔렸다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에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가 서구의 어떤 무기들보다도 발전되어 있으며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되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었고 핀란드 K9이 다시 조명받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향후 러시아의 큰 부담입니다. 국경선의 길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핀란드가 중립국이 된 계기는 1939년에 소련과 벌인 겨울전쟁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전설적인 저격수 심호해위해가 조준경도 사용하지 않고 100일간 534명의 소련군을 저격했던 바로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 환경을 이용한 게릴라식 전투로 절대 부족한 무기와 병력을 갖고도 100일간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낸 강인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분전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카렐리아 지방을 소련에 빼앗겼는데 그 면적이 전 국토의 11%에 달하는 면적이며 지금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그 후 군사적 중립 노선을 표방해왔지만 소련과 러시아에 대한 감정만큼은 좋을 수가 없으며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나토 가입으로 전격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중립국이었긴 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는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에 꾸준히 투자해온 국가입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비군 28만 명의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훈련된 예비군 9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병력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국방비를 늘려서 서방의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은 작년 5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척을 지고 유럽 나토 진영에 합류를 선언한 것입니다. 나토 가입은 기존 30개국 모두가 승인해야 가능한데 튀르키에가 발목을 잡아 오래 걸렸으며 스웨덴은 아직 가입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튀르키에만 빼고 나머지 29개국인 승인한 상태라서 조만간 가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로 가입하면 국경 지대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도 군사적인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서 나오는 모든 군함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의 핀란드만을 통과해야 하므로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또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시에는 폴란드 바로 위에 칼리닝그라드라드항까지 스웨덴과 폴란드에 완전 포위됨으로써 러시아 발트함대가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같이 러시아는 푸틴의 욕심과 오판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주변 중립국들의 나토 가입의 단초를 제공한 최악의 악수를 둔 것입니다. 푸틴은 지금이라도 항복을 선언하고 군대를 물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명받은 K무기들이 어쩌면 푸틴 덕에 잘 팔리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밤낮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대한민국 K무기들이 안보불안을 겪는 사방세계 여러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은 마음 한편으론 뿌듯합니다. 부디 이런 무기가 우리 우방들을 지키되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상황은 안 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으며 강자의 힘으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세상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세계에서 권력자들을 위한 독재 정권은 타도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